장세연 추리소설 강남에 있는 임페리얼 아파트에서 총기 사고가 났다. 903호에 사는 젊은 남자가 퇴근해 차에서 내리다 옆총에 맞은 것이다. 피투성이가 된 남자는 곧바로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S의료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남자는 이마를 정통으로 맞은 위급 상황이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했다.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 강력계는 비상에 걸렸다. 총기 사고가 흔치 않은 우리나라 실정상 옆총으로 사람을 쏘았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하고도 강남의 한복판. 퇴근 시간이라지만 아직도 밝은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 그 충격이 더욱 컸다. 사건을 배정받은 형사들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피해자 주변을 살피는 한편 다음 날부터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날아온 총알인지 옆총을 가진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아파트 주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사는 쉽지 않았다. 30대 후반의 직장인인 피해자는 생김새도 단정하고 별달리 원한을 살만한 사건도 동기도 없는 극히 원만한 사람이었다. 사고가 난 임페리얼 아파트는 4년 전 분양 당시 평당 3천만 원을 넘기는 분양가격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17층 높이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로 봐 총알은 임페리얼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빌딩의 4층과 7층 사이 오른쪽 방향에서 날아온 것으로 판단됐다. 건너편 빌딩은 1년 전 신축된 15층짜리 오피스텔로 세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조사 결과 세종 오피스텔은 3층까지는 오피스 전용이고 4층부터 7층까지는 17평 내외의 비교적 작은 원룸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1개 층에 6가구, 4층에서 7층까지 4개 층에 24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 3가구가 엽총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즉시 엽총을 갖고 있는 3가구의 인적사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5일 후, 두 번째 총기 사고가 났다. 경찰이 조사를 위해 세 자루의 엽총을 모두 수거해간 다음 날이었다. 두 번째 사고 역시 첫 번째 사고가 난 시간과 비슷한 오후 7시경이었다. 총알이 날아온 방향과 각도도 첫 사고 때와 같았다. 피해자 또한 3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미관을 관통당했다. 그 역시 곧바로 S의료원 응급실로 실려가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중태였다. 자칫 왼쪽 눈을 꿰뚫을 뻔한 총상이 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아파트 주민들과 경찰은 아연 긴장했다. 처음 사건 때는 엽총을 가진 사람의 오발 사고이거나 인근 불량배들의 실수에 의한 것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사건은 생각만큼 단순한 것 같지 않았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두 번의 저격 사건. 베테랑 수사관이 아닌 단순 초보라도 동일범의 소인이라 단정지을 만큼 두 사건은 닮아있었다. 죽일 생각은 아니고 단순히 뭔가 원한 때문일 거라고들 해요.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마주앉아 차를 마시며 영란이 말했다. 원한? 반문하는 김성훈의 목소리가 뛰었다. 죽일 생각이라면 심장을 겨냥해야 할 텐데 두 번 다 얼굴 쪼개었다잖아요. 글쎄... 성훈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마시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텔레비전에서는 마침 저녁 뉴스 시간에 맞춰 엽총 저격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알이 날아온 것으로 확인된 임페리얼 아파트 건너편 세종오피스텔 4층에서 7층에 입주해 있는 24가구 중 절반이 넘는 17가구가 세입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상당수 입주자들이 여성 가구주이거나 아예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사람들로 나타나 경찰은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멘트 위로 사건 현장인 임페리얼 아파트와 세종오피스텔 전경이 비춰지고 있었다. 세종오피스텔은 오피스 빌딩들이 밀집해 있는 교통 요지에 있었다. 관리회사는 인근 직장인들을 타깃으로 작은 평수의 원룸을 11층까지 배치해놓았다. 결국 절반 이상이 그렇고 그런 여자들이 사는 오피스텔이 바로 코앞이라는 얘긴데 아휴 이사를 가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이거 원 격떨어져서 살겠어요. 영란이 쫑알댔다. 성우는 영란의 말을 퉁겨버리듯 소파에서 일어났다. 마시던 찻잔을 내려놓은 그는 창쪽에 있는 홈바로 갔다. 거실 전면이 통유리로 마감된 그들의 77평짜리 초호화 아파트는 맨 꼭대기인 17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흘려듣지 말고 조심해요. 저격당한 두 사람 모두 키가 후리후리한 30대 남자라잖아요. 흠 키 크고 잘생긴 젊은 남성이라. 그러니까 딱 나 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지. 싱긋 웃는 그의 얼굴 가득 오만과 만족이 흘렀다.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집안에 가만 틀어박혀 있을 수도 없잖아. 입이 넓은 텀블러에 브랜디를 따라든 채 성우는 창가에 섰다. 어둠으로 검게 물든 통유리창 아래로 보석을 뿌려놓은 듯 찬란한 빛의 거리가 명멸하고 있었다. 당분간 귀가 시간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9시 이후로? 퇴근 후에 술집이나 어슬렁거리고 다니라고 부추기는 거야 지금? 성훈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사업상 필요한 저녁 약속 외에는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타입이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모범 남편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나 그것은 부잣집 데릴사위로서 아내에게 지켜줘야 하는 일종의 묵개 같은 것이었다. 당분간 그렇게 해요.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불안하잖아요. 하! 알았어. 소원대로 해주지. 밤 10시 이전엔 기다리지 마 이젠. 아스라하게 흐르고 있는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는 성훈의 얼굴 가득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에 얼굴을 맡긴 채 혜선은 눈을 감았다. 점심을 먹고부터 시작된 화보 촬영은 오후 6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소 의류업체의 신제품 화보 촬영에 동원된 모델은 모두 5명. 혜선을 비롯한 5명 모두가 경력이 짧은 신인들이기 때문인지 촬영 속도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아이씨 오늘 밤 촬영 있어서 가봐야 되는데. 조명을 맡은 젊은 남자가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중으로 끝나긴 힘들 것 같다. 진행을 맡은 키 큰 남자가 내뱉는 소리가 어둡고 서늘한 스튜디오 안에 퍼졌다. 안되는데 그만해라. 너 아니라도 짜증난 사람 많으니까. 촬영 감독의 말이 아니라도 대여섯 명에 달하는 촬영 스태프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미리 전화해도 밤 12시 전에 끝나면 다행일 거니까. 진행자의 목소리에 혜선의 감겨있던 눈이 반짝 뜨었다. 혜선이 오늘 촬영해서 입은 옷은 모두 3벌. 몇 번씩 옷을 갈아입고 똑같은 포즈로 촬영을 한 게 벌써 네 번째다. 그런데 밤 12시가 돼야 끝난다니. 앞으로 몇 번을 더 똑같은 작업을 해야 한단 말인가. 미간이 절로 찌푸려지는데 휴대폰 벨이 울렸다. 김성훈이었다. 웬일이세요? 오늘은 그가 전화할 날이 아니었다. 저녁 식사나 함께할까 해서 7시 30분까지 나올 수 있겠나? 전화기 너머에서 성훈이 물었다. 오늘은 안되는데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잠시 생각을 하는지 성훈은 대답이 없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혜선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세라 입을 막은 채 낮고 빠르게 말했다. 알았어. 다시 연락하지. 말을 마친 김성훈은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촬영은 자정을 넘겨서야 겨우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사인하시고요. 기업체 홍보 관계자가 내미는 봉투를 받아들고 혜선은 탈의실로 들어갔다. 애기, 밤 12시까지 일하고 겨우 요거야? 옆 탈의실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속삭임이 생각보다 크게 들렸다. 잔말 말고 입 다물어. 이거라도 시켜준 게 어딘데. 진행자 들었다간 앞으로 국물도 없다. 안다, 알아. 근데 이혜선인가 하는 그 재수없게 생기네. 걘는 왜 이런데 나와? 레깅스에 발을 꿰려다 말고 혜선은 갑자기 들려오는 자기 이름에 놀라 멈칫했다. 무슨 소리야? 돈 많은 스폰서 붙었다며. 곧 케이블에도 나갈 거라던데. 어머머머머, 어디서 들은 소리야? 다른 사람들이 들을지 어떨지 신경도 쓰지 않는 듯 두 사람의 말소리는 좀 더 또렷해졌다. 혜선은 떨리는 손으로 힘들여 옷들을 주워입었다. 꼭 들어야 알아. 걔 차 안 봤어? 초보 주제에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외제 쿠페잖아. 그래, 나도 봤어. 이제 생각나네. 돈 많은 스폰서들이 내거는 첫째 조건이 그 차라면서? 혜선은 코트와 가방 등을 한꺼번에 끌어안고 소리 나지 않게 탈의실 문을 밀고 나왔다. 스튜디오 안에는 짐을 챙기고 뒷정리를 하느라 스태프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혜선은 행여 누구 눈에라도 띌세라 재빨리 문을 밀고 스튜디오를 나섰다. 지하 2층에 있는 주차장까지 어떻게 내려왔는지 자신의 차 앞에서는 혜선의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텅 빈 주차장에 버티고 서 있는 혜선의 유백색 승용차가 어둑한 조명 아래서 날렵한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다. 돈 많은 스폰서들이 내세우는 첫째 조건이 그 차라면서? 소곤거리던 여자의 목소리가 혜선의 머리에 꽂히듯 울려왔다. 차문을 열고 좌석으로 올라탄 혜선은 시트에 몸을 기댄 채 그대로 눈을 감았다. 입술을 깨문 채 잠시 정신을 가다듬는데 누군가 차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뜬 혜선의 시야에 터벅머리 남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괜찮으세요? 낮은 목소리의 남자는 조명을 맞고 있던 사람이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아, 저도 지금 막 가려고 내려온 참인데 혜선씨가 이러고 있어서 몸이라도 안 좋으신가 걱정이 돼서요. 아, 아니에요. 지금 갈 거예요. 말과 함께 혜선은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다. 넓은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그녀는 조명기사의 눈길이 내내 자신의 뒤통수에 박혀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김성훈은 다음날 오후 7시 30분 이혜선의 아파트로 들어섰다. 오늘 화요일인데...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서는 김성훈을 보며 혜선이 중얼거렸다. 미리 얘기했잖아. 오늘은 예외라고. 양복 상의를 벗어 혜선에게 내밀며 김성훈이 싱긋 웃었다. 상대방의 기분까지 좋게 해주는 상큼한 웃음이었다. 이건 또 뭐야? 적응 안 되게. 입 밖으로 소리내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혜선의 표정은 여전히 떨떠름했다. 어제 밤늦게까지 촬영했다더니 아직 피곤하신가? 멀뚱하게 서있는 혜선을 끌어안으며 김성훈이 말했다. 혜선이 들고 있던 김성훈의 양복 상의가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김성훈은 개의치 않고 혜선을 끌어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퀭한 눈이 더 섹시해 보이니 이걸 어쩌나? 속삭임과 함께 김성훈이 혜선의 입술 위에 입술을 눌러왔다. 은은하게 베어나오는 남성 화장품 향기가 실치 않은 느낌으로 혜선의 코를 자극했다. 김성훈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혜선의 아파트를 방문한다. 한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혜선의 아파트는 그가 근무하는 여의도 회사에서 승용차로 10분도 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다. 그러나 용이 주도한 그는 6시 30분쯤 회사를 나와 멀찍이 돌아 도착했다. 5개월 전 이해선은 평소 알고 지내던 클럽의 매니저를 통해 김성훈을 소개받았다. 점잖은 분이에요. 혜선 씨가 연예인으로 성공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실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조건으로 김성훈은 한강변에 위치한 38평짜리 아파트와 외제 승용차, 월 한도 500만 원의 플래티넘 카드를 제시했다. 혜선은 별다른 망설임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후 5개월여간 김성훈은 해외 출장 기간을 빼곤 매주 목요일 어김없이 그녀의 아파트를 찾았다. 그가 머무는 시간은 1시간 정도. 목요일이 아닌 때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혜선이 의아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날 김성훈은 혜선이 내온 과일을 먹으며 지내는 데 불편한 건 없는지 묻기도 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혜선이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미처 신경을 못 썼어. 섭섭하다고 생각 말고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주면 좋겠어. 그건 잠시 머무르는 손님이 아닌 마치 퇴근에 들어온 남편과 같은 모습이었다. 침대 속에서도 달랐다. 평소에 그는 혜선의 반응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신의 행위에만 열중했다. 그러고는 용무가 끝나기 무섭게 옷을 챙겨입고 돌아가기 바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날 김성훈은 어느 때보다 오랜 시간 혜선의 몸을 애무하고 구석구석 탐했다. 언제나처럼 그가 하는 대로 가만 몸을 맡기고 있던 혜선이 김성훈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뜨거운 숨을 토해내고 있는 남자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욕정에 탐닉해 몽롱한 상태였다. 옷을 모두 차려입은 김성훈이 자리에서 일어선 건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이었다. 장식 없이 텅 빈 벽에 흑백으로 그려진 실물 크기의 남자 얼굴 그림이 걸려있었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조금만 중얼거리는 사내는 가늠쇠를 주시하는 눈에 좀 더 힘을 주었다. 사내는 가늠쇠 너머로 보이는 남자 얼굴 그림의 왼쪽 눈을 향해 조심스레 총신을 옮겼다. 이어 방아쇠에 걸린 검지를 힘주어 잡아당겼다. 총신을 뚫고 나가는 총알의 반동으로 사내의 어깨가 살짝 뒤로 밀렸다. 옆총의 총구에서는 미세하나마 포연이 비쳤으나 소리는 나지 않았다. 사내는 잡고 있던 옆총을 내려놓고 관역 앞으로 다가갔다. 벽에 걸린 사람 얼굴 모양의 관역은 촘촘이 난 총구멍으로 벌집처럼 되어 있었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왼쪽 눈 거의 가까이에 뚫린 총구멍을 보며 사내가 싱긋 웃었다. 잘생긴 낯짝 한복판에 눈알 대신 시커멓게 총구멍이 난다. 중얼거리는 사내의 입가로 비직이 웃음이 흐른다. 생각만 해도 보기 괜찮을 것 같은데. 고개까지 주웍거리며 뇌까리는 사내의 얇은 입술 언저리에 웃음이 피어올랐다. 진회색 털모자를 깊숙이 내렸어 얼굴에 반 이상이 가려진 사내의 얼굴은 뾰족한 턱선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날카로워 보였다. 블라인드로 가려진 창밖이 어둑해진다. 사내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본다. 6시 45분. 어두워질 시간이다. 사내는 벽에 걸어두었던 남자 얼굴 크기의 관역판을 떼어낸 다음 가방 속에 집어넣는다. 이내 침대 위에 몸을 내리고 담배를 피워문다. 한쪽 구석에 침대가 놓여있는 천장이 낮은 실내는 17평 정도 돼 보인다. 두쪽짜리 싱크대 위에는 가스레인지 뿐 깨끗하게 비어있었다. 원룸의 기본 설비인 침대와 텔레비전, 소형 냉장고, 가스레인지 외에 물컵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침대 역시 매트리스에 씌워진 커버 뿐, 베개 등 침구가 전혀 없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고 있다는 흔적이 나지 않는 곳이었다. 전기도 켜지 않은 어두운 실내에서 얼마나 있었을까. 사내가 다시 한번 시계를 확인했다. 7시 7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사내는 내려놓았다는 옆총을 들고 창가로 다가갔다. 닫혀있는 블라인드를 세워 밖을 살폈다. 사내가 서 있는 5층에서 건너편 임페리얼 아파트 주차장은 손바닥처럼 잘 보였다. 지상에 설치된 주차장은 조명도 밝고 널찍널찍한 게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주차장다웠다. 미리 확인해둔 1705호 주차면은 비어있었다. 차분하게 기다려 보실까? 사내는 거의 매일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주차되는 1705호의 묵직한 BMW를 기억하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붉은색 승용차가 1705호 주차면으로 들어와 섰다. 사내는 서둘러 옆총을 들어 조준을 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여자였다. 가늠새를 뚫어져라 보고 있던 사내가 천천히 총신을 내렸다. 그가 기다리고 있는 인물은 BMW를 운전해 들어오는 30대 후반의 키가 큰 남자였다. 그날 밤 늦도록 1705호 주차면으로 들어오는 차는 없었다. 뭐야. 오늘 분명 월요일인데. 목요일에만 늦게 오잖아. 해외 출장도 아니었고. 이 자식 어디 간 거야? 옆총을 내리며 중얼거리는 사내의 얼굴이 굳어있었다. 뾰족한 턱선이 한층 강팔나 보였다. 김성훈은 이틀 후 오후 7시경 해선의 아파트에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이틀 전처럼 해선과 함께 시간을 보낸 다음 밤 10시경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참 이거 입고 갈 뻔했네. 나가려던 김성훈이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해선에게 내밀며 말했다. 해선이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샀는데 어떨지. 상자 속에는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어머 정말 예쁘다. 해선이 감탄사를 쏟아냈다. 마름모의 화이트골드 프레임 안에 세팅된 다이아몬드는 얼핏 봐도 1캐럿 정도는 되는 것 같았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군. 잘 자고 내일 다시 올게. 다시 한번 해선을 끌어안고 짙게 입맞춤을 한 후에야 김성훈은 출입문을 나섰다. 예정에 없는 시간을 뺏은 데 대한 보상인가? 아니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손에 펼쳐든 채로 찬찬히 훑어보며 해선이 중얼거렸다. 여러 가지로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야. 떠오르는 갖가지 망상들을 잘라내듯 해선은 목걸이가 든 상자의 뚜껑을 소리나게 닫아버렸다. 샤워를 하고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잠이나 푹 자겠다는 생각으로 욕실로 들어서려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뭐지? 김성훈이 뭔가 빠뜨린 물건이 있어서 다시 올라왔나? 순간적으로 생각하며 해선은 초인종 박스 화면을 열었다. 그런데 화면이 비어있었다. 벨을 누른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현관문을 열어보았다. 문 밖에는 역시 아무도 없었다. 호텔 복도처럼 깔끔하게 단장된 문박 복도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텅 빈 채 깊은 정적에 잠겨있었다. 초인종이 고장나 저절로 소리가 나지는 않았을 텐데. 해선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다시 한번 복도를 훑어보았다. 찜찜한 채로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문자메시지 신호가 울렸다. 돈 많은 남자 너무 좋아하지마. 후회하게 될 거야. 발신 번호가 없는 메시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해선의 두 다리가 후두르들 떨리고 있었다. 같은 시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온 김성우는 곧장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둔 곳으로 갔다. 최신형 고급 승용차들이 질비하게 들어찬 주차장은 그렇게 어둡지도 밝지도 않고 천장도 높았다. 출입구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로 다가가 차에 시동을 걸던 김성우는 앞유리에 꽂힌 큼직한 종이를 발견했다. 이런 곳까지 들어와 광고지를 끼우나 어이없어 하며 종이를 빼내 구겨주는데 느낌이 이상했다. 예감대로 그것은 광고지가 아니었다. 더 이상 그 여자랑 만나지마. 죽는 수가 있어. 이건 경고야. 흰 종이 위에 굵은 사인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선명했다. 어떤 놈이야! 순간적인 섬뜩함으로 종이를 와락 구겨주며 김성우는 주변을 둘러봤다. 그러나 승용차들만 묵직하게 엎드려 있을 뿐 넓은 주차장 안에 인기척은 없었다. 누구지? 역삼동에 있는 집을 향해 차를 운전하는 김성훈의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흐트러져 있다. 아내인 고영란이 자신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는 것인가? 협박 메모를 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 자신의 아내였다. 고영란이 남편의 외도를 염려해 추적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았다. 만일 김성훈에게 숨겨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영란은 경고를 하고 어쩌고 할 성격이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나서건 사람을 시켜서건 이해선부터 박사를 내놓고 난 다음 김성훈을 거꾸로 뜨릴 성격이었다. 더 이상 그 여자랑 만나지 마. 죽는 수가 있어. 이건 경고야. 김성훈의 머릿속은 종일 어젯밤 발견한 메모지 내용으로 무거웠다. 아내 고영란의 짓이 아니라면 이해선과 관계된 인물일 수도 있었다.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비서가 퀵서비스가 왔다며 누런 서류봉투를 놓고 나갔다. 발신자가 쓰여있지 않은 서류봉투 안에는 선명하게 인화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해선의 아파트 출입문과 그곳을 드나드는 해선과 김성훈의 모습들이 여러 각도에서 찍혀있는 사진이었다. 놀란 김성훈의 눈이 화등짠만 해지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 번호는 없었다. 보내준 사진들 잘 보셨겠지?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반쯤 넋이 나간 김성훈의 귀를 울렸다. 누구야 당신?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이유? 경고는 이미 했을 텐데. 당신 도대체 누구야? 해선이 애인이라도 되는가?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하여튼 보내준 사진 아무리 봐도 잘 나왔단 말이야. 그대로 두 개 아까운데 당신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줄까? 아니면 패션 담당 기자들한테 돌려줄까? 만납시다. 응? 만나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만나서 뭘 어쩔 건데. 졸분의 대릴사위답게 돈이라도 듬뿍 던져주실 건가? 아, 일단 내 얘기라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소? 당신 얘기 따위나 들어줄 만큼 한가한 놈 아니오. 내가 뭘 할 건지 곧 알게 되겠지? 웃음소리와 함께 사내의 전화는 끊겼다. 퇴근길 젊은 남자가 총에 맞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 총기 사건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어느 정도 사라진 한 달쯤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저격사건의 세 번째 표적이 된 피해자는 김성훈이었다. 앞에 두 피해자와 달리 그는 미간이 아닌 왼쪽 눈에 총알을 맞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는 실명을 했다. 총에 맞은 왼쪽 눈의 상처가 워낙 깊어 나머지 한쪽 눈도 실명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퇴근길 젊은 남자가 총에 맞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 총기 사건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어느 정도 사라진 한 달쯤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저격사건의 세 번째 표적이 된 피해자는 김성훈이었다. 앞에 두 피해자와 달리 그는 미간이 아닌 왼쪽 눈에 총알을 맞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는 실명을 했다. 총에 맞은 왼쪽 눈의 상처가 워낙 깊어 나머지 한쪽 눈도 실명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단서 하나 찾지 못한 수사진은 초조했다. 총알이 날아온 방향으로 추정되는 세종오피스텔 입주자들은 물론 인근 빌딩에 사건 발생 출입자들까지 샅샅이 뒤졌다. 수거해드린 cctv 기록 테이프만 봐도 두 박스 가득이었다. 인근 도로변 cctv 기록까지 훑어가던 수사진의 용의선상에 털모자를 덮어쓰고 검은태 안경을 쓴 30대 초반의 남자가 떠올랐다. 짙은색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큼직한 상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남자는 첫 번째 총기 사고가 나기 3일 전 세종오피스텔 출입구에 설치된 cctv에 찍혀있었다. 그는 오피스텔 입주민이 아니었다. 수사진이 처음 단순한 상품 배달원으로 생각해 지나쳤던 그의 모습은 두 번째 사고가 나던 날 오전 cctv에 다시 나타났다. 수사진은 처음에 그를 동일인으로 보지 못했다. 두 번째 모습은 상자를 들지도 않았고 털모자를 덮어쓰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에 나타난 그는 더벅머리에 검은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세 번째 김성훈이 사고를 당하기 이틀 전 오피스텔 cctv에 다시 잡힌 인물은 털모자를 눌러쓴 모습이었다. 두 번 세 번 cctv를 돌려보던 경찰은 마침내 털모자를 눌러쓰고 상자를 안고 있던 남자와 두 번째 사건 때의 검은태 안경을 낀 젊은 남자 그리고 세 번째에 나타난 털모자가 동일인인 것으로 단정했다. 얼굴을 들지 않고 줄곧 시선을 내리깐 모습이었지만 뾰족한 턱선과 걸음걸이 등이 같은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거기에다 첫 사고 3일 전 오피스텔 cctv에 등장한 그가 들고 있던 상자가 세 번째 사고가 난 직후 오피스텔 cctv에 나타난 털모자의 팔에 다시 들려있었다. 남자는 cctv에서 멀리 떨어진 기둥 뒤에 세워둔 차에 올라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은색의 중형차라는 것뿐 차종도 번호도 알 수 없었다. 저거다! 엽총 케이스를 저 박스에 넣어 배달하는 것처럼 오피스텔 안으로 운반한 거라고! cctv를 검색하던 형사가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소리쳤다. 그럼 입주민도 아닌 저자가 한 달이 넘게 저걸 어디다 보관했다는 거야? 경비원들과 함께 그럴만한 장소를 찾던 수사팀은 사건 발생 전부터 비어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비어있는 곳은 5층, 7층, 15층의 3개 층에 있었다. 추측대로 5층 2호실에서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치밀하게 준비했군. 흔적 남길까봐 전기도 수도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걸 보니 말이야. 지문 하나 남아있지 않은 17평 집 안 바닥을 샅샅이 뒤진 끝에 담배째 부스러기 조금과 285mm 정도의 운동화 자국들을 발견해낸 수사관이 길게 한숨을 토해내며 말했다. cctv 속 인물들을 조합해 몽타주가 작성되었다. 패션쇼가 끝난 것은 오후 5시가 넘어서였다. 혜선에게 오늘 패션쇼는 모델로서 데뷔 무대나 다름없다. 그동안 패션잡지 모델이나 패션회사의 제품 모델 활동은 몇 번 있었지만 디자이너의 작품을 발표하는 패션쇼 무대 모델로는 처음이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종일 긴장 상태로 있었던 혜선은 패션쇼가 끝난 후에도 긴장을 풀 수 없었다. 평소 이름만 들었던 쟁쟁한 선배들과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는 자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파김치 상태의 혜선이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시각은 밤 9시경이었다. 그녀는 외출복 차림 그대로 소파 위에 털썩 몸을 떨어뜨렸다. 솜처럼 늘어진 그대로 눈을 감았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뭔가 정적을 깨는 소리에 가물가물하던 혜선의 의식이 눈을 떴다. 꿈속인지 현실인지 부연 의식이 혜선의 눈앞 가득 흐르고 있었다. 그 의식을 끊고 시커먼 물체가 다가왔다. 가물거리던 혜선의 눈이 반짝 뜨였다. 놀람으로 입을 재벌리지도 못하는 혜선의 눈앞에 시커먼 얼굴이 불쑥 디밀어졌다. 입 다물고 조용 남자의 목소리가 윽박지르듯 말했다. 깊게 눌러쓴 털모자에 가려져 얼굴이 거의 보이지도 않는 남자의 오른손에는 끝이 날카로운 주머니 칼이 들려있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해치진 않는다. 명심해. 담배를 피워문 채 사내가 말했다. 등골이 서늘할 만큼 낮은 목소리였다. 사, 사, 살려주세요! 잘못됐어! 안간힘을 다해 말하던 혜선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둑한 남자의 목소리가 어디에선가 들어본 듯 익었기 때문이다. 주저하던 혜선이 눈을 들어 남자를 쳐다보았다. 반쯤 가려진 남자의 얼굴에서 뾰족한 턱선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 턱선 역시 낯설지 않았다. 당신은? 사내의 강파른 얼굴을 뚫어져라 살피던 혜선의 입술 사이로 마침내 비명이 새어나왔다. 기억했는 모양이군. 말과 함께 사내가 털모자를 벗었다. 수치많은 더벅머리가 흘러내리며 역시 눈 밑까지 덮었다. 남자는 혜선의 촬영장마다 나타나던 더벅머리 조명기사였다. 반장님 이거 보십시오. 김성훈의 회사 책상에서 나온 건데 아무래도 사건하고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박 형사가 두툼한 서류봉투를 수사 책임자 오경감 앞에 내놓았다. 김성훈이 저격 3일 전 퀵서비스로 받은 이혜선과의 사진들이었다. 음 결국 여자로 인한 원한 관계인가? 여자 신원 파악은 됐겠지? 사진을 훑어보던 오경감이 물었다. 피곤이 묻어나는 얼굴과 달리 목소리에 힘이 넘쳤다. 이름 이혜선, 나이 스물셋, 패션모델 초년생인데 김성훈과 내연관계인 것 같습니다. 음 그 털모자 이혜선의 애인일 수 있겠군. 박 형사 지금 곧 이혜선 소환하도록. 김 형사는 김성훈의 부인 만나보고 여참 소환해도 좋고. 설마 남편이 바람난 걸 안 부인이 청부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 동원해야지. 시간 없어.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청순 발랄한 척 낯짝 들고 다니던데. 어디 몸뚱이도 그런 거 한번 볼까? 혜선의 재킷을 거칠게 잡아채며 사내가 말했다. 살려주세요. 다시는 그렇지 않을게요. 혜선은 바짝 얼어붙은 입술로 힘들여 말했다. 사내의 거친 손길 아래 벗겨져 나가는 옷들을 필사적으로 부여잡는 그녀의 큰 눈동자가 공포 때문인지 더욱 커져 있었다. 어린 개 돈 많은 놈 너무 좋아한다는 생각 안 해봤니? 마침내 알몸뚱이가 된 혜선을 바라보는 사내의 얇은 입술 끝에 차가운 웃음이 흘러나왔다. 돈 많은 놈? 사내의 비아냥거림을 듣는 순간 혜선은 그가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함께 김성훈에게 엽총을 쏘아 실명시킨 괴한 역시 그라는 것도 직감했다. 덮쳐오는 공포감으로 혜선은 이가 딱딱 부딪힐 만큼 얼어붙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용서해라. 살려만 달라. 그러니까 흥정을 하자 이 말이지. 역시 몸뚱이 하나로 고급 아파트에 외제 승용차. 풍족한 생활비까지 만들어내는 재주꾼답군. 제발 제발. 흘러내리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혜선은 필사적으로 빌었다. 돈 좀 있다고 쟤는 네 기둥사방 같은 놈들. 거기 붙어먹고 사는 거지 같은 인간들. 살 가치조차 없는 말종들. 그런데도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입술을 부르르 떨만큼 증오스러운 소리와 함께 사내가 혜선에게 달려들며 거칠게 뺨을 쳤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가슴을 안고 있던 혜선은 두 팔을 허공에 내뻗으며 바닥으로 나동그러졌다. 넘어지는 그녀의 씨앗 가득 바지를 벗어던지는 사내의 모습이 비쳤다. 이러지 마요. 제발 이러지 마요. 혜선은 자신의 몸 위로 덮쳐오는 사내의 몸을 밀어내며 악을 썼다.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해치지 않는다고 했을 텐데 죽고 싶나? 옥죄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주먹이 혜선의 얼굴을 강타했다. 혜선의 코에서 터져나온 피가 사내의 얼굴에까지 튀었다. 그러나 그것은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두 뺨을 연속적으로 갈겨대는 사내의 억센 소나기 아래서 혜선은 마침내 축 늘어졌다.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혜선은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떴다. 사위가 조용했다. 분명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조용하다.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몸을 일으켰다는 건 생각일 뿐 그녀의 몸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잠시 자신이 지금 꿈속에 있는 것인지 현실 속에 있는 것인지 가늠되지 않은 채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그림과 사진, 커튼 등 눈에 익은 실내가 시야에 비쳐든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가 조금 전 무의식 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고개만 겨우 들썩여질 뿐 다른 곳은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녀는 발가 벗겨진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벗겨진 그녀의 몸은 물론 바닥까지 검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뭐야? 내가, 내가 왜 이래? 중얼거리며 혜선은 다시 한 번 몸을 일으켜 세웠다. 순간 카메라 보이지? 그럼 지금 네 행위가 모두 촬영되고 있다는 것도 알겠군? 네가 조용하면 이 필름도 조용할 거고 네가 떠들면 그 순간 얘네들도 입을 열겠지? 발가 벗겨진 자신의 몸속을 파고들며 윽박 지르던 더벅 머리에 강파른 얼굴을 혜선은 환영처럼 그러나 또렷이 떠올렸다. 혜선은 순간 몸서리를 쳤다.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그러나 혜선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혜선이란 여자 외출 중인가 본데 어떻게 하지? 이혜선의 아파트 초인종을 계속 누르던 이 형사가 마침내 단념한 듯 중얼거렸다. 일단 서로 돌아가지. 그 여자 휴대폰 번호부터 수배 연락해도 되잖아. 지켜보고 있던 박 형사가 말했다. 두 형사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문 밖에서 두런거리던 소리가 사라진 후에야 혜선은 입을 막았던 손을 뗐다. 돈 많다고 재는 네 기둥서방이나 잘 빠진 몸매 하나로 출세해보겠다는 너나 그런 인간들 부숴주는 재미에 사는 나나 결국 똑같지 않니? 그렇게 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한 거 하나 없을 거야. 다시 보자던 말과 함께 사내가 주절거리던 소리까지 떠올랐다. 그녀의 두 눈 가득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눈물은 이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며 오열로 변했다. 장세연 작가의 추리소설 세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원래는 악마는 꿈꾸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2010년에 발표를 해서 2015년에 추리소설로 선정이 되었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어떤 추리적인 면에서의 치밀함은 저는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비록 이 조명기사 범인은 무사히 도망을 갔지만 언젠가 잡힐 거고 나머지 두 남녀에 대한 단죄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또 열광을 하기 때문에 마동석의 범죄도시 3이 또 사랑받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그래서 2010년도에도 아마 세상은 나쁜 사람들이 벌받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리소설로도 선정되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네, 쓸데없이 제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시청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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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